자 안녕하세요 자 체스클럽이라는 게임이구요 자 여기 여자친구랑 이제 체스를 한 번 둬보겠습니다 자 초대 잠깐만요 자 스톤앤즈로 합니다 로보트 초대했어요 자막 소녀 어워 와 돼다 오오 빡빡이야 오빠 오오 들린다 나도 빡빡 나기도 빡빡이야 어머 나 남자야? 아니 여잔데 빡빡이야 우와우와 뭐야 이거 봐 이거 높이 조절 안되나? 이거는 업타운.. 타운십테일처럼 없.. 거기가 없네? 으음.. 그냥 해보지 뭐.. 이제 오빠 턴이야 어허.. 자, 압니다아! 으음.. 오오오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아.. 우와아.. 으하하하핳 귀엽다아.. 체스.. 오.. 아이스드 무섭게 생겼네.. 체스좀 드셨습니까? 응..아뇨서 잘 못해요 그렇다면은.. 그팁도 가물가물한데 어어어.. 머리좀 써볼까요? 아니요.. 적당히 해주세요.. 흐헤헤헤흐흐흐흐흐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걸어가는거 그니까 다 두칸씩 오네? 응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자아 공격이다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미치겠다 방구를 죽이고 있어 오 아이 정말 어 뭐야 하하하하 내가 보기에는 방금이 방구였고 아까가 때리는거였어 아아 다르구나 흠 흠 아 이게 총시간이 15분이구나 흠 큰일날뻔했다 야 이거 보기 힘들다 길 흠 흠 와 이렇게하니까 이렇게하니까 보기 되게 힘드네 말도 걸어가네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 난 이게 점프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얘 무기가 탁 탁 하네? 닥슨 여자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아이, 그냥 게임이죠! 체스는 오빠 잘 못떠요 장기는 좀 둡니다, 장기 그래 어허, 뚝배기 기본엔 때렸어 어 뚝배기 응, 난 방구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응? 이거 왜 안 먹었지? oke suffer 사이버 소리도 에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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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찌, 킨이야 킨을 노린다 킨 킨 킨 킨 킨 킨 피해야되네 어 저 투 폰 얘 비숍인가? 비숍 무섭다 도망가기 오오오오 오옥 오오오헤 오오오헤 얘가 비네? 얘가 왜 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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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천이네! 미안해! 흐흫 짝꿀 오오오오오! 뒷발짝이! 으어어어 이거 쫄 따고 끝까지 가면은 엄청 세지는거 알지 으? 그래? 꿀, 꿀, 이 쪼리, 요까지 가면은 퀸처럼 변할걸? 아, 그래? 십자가, 대각산, 쭉쭉 다 갈 수 있는 아, 진짜 없다, 뭐 살게 아까 함정을 너무 많이 걸어놨어 아, 그래? 안 돼! 뒤를 봐주는 보디가드들이 어, 걘 어디로 가나요? 안 돼! 갈대가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도망가자! 왕을 노린다고? 어? 왕이 완전 초집중중이야 아, 진짜? 이레잇! 으응? 이놈이? 아, 잘못했네? 도망가자 오 Wasill 얘를 먹는다구요? 안 돼! ¡Oh! 에 Moore 나 잘못했다 회? 아니야 아니야 핀 맞바꿔 와아 오우우우우boo 막았는데 죽었어 장난감 책 그메이트 이 으흐흐 하는게 체크메이트 소리구나 방금 건 조운수였다 어? 퀸 죽어! 자기 퀸 죽어 얘가 이 먹으면 죽어 퀸 뿔 무르기 물렀어 무르기가 돼? 안될거같은 애? 아냐 그냥 오빠 해 내가 지면 되지 아이헤헤이 라헤헤 아기야 오오 어 그 그럼요. 음이», 이렇게 꼬였구만ughter기 어렵다 이렇게 꼬였어 오오오오 пот 멋있는데 간다 체크 레이트 오오오 아이, 정말 어? 어? 악폰이구나, 그거! 왜? 어? 어디까지 온거야? 무섭지? 아 근데 얘들 멋있당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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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바본가봐 왜 그냥 바보같애 왜 바보같애 먹어버리겠다 얘로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안보여? 안보여요 차랑 말이랑 바꾼거야 아어어어 호라? 큰일났네 제가 가자 오오오오 이럴수가 하이크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얘도 걸려있고 얘도 걸려있고 얘도 걸렸네? 안돼이 일로 빼야 되는구나 일로 빼야 한 턴이라도 더한다 아 그건 먹을 줄 알았어 흐흐흐흐흐흐 어허허허허허허헉 오오! 오옹! 할걸을! 어어 지대로 떼어 에헤헤헤헤헤 여기 있지 얏! 오오오오 오오오오 흐ㄟ 어? 이 계산하지마아 제ikt 저에 장poon 한번 치구 왜이래? 체크메이트 흐흐흐 조여온다 일자 세우기다 흐흐흐 조여온다 쫄리고 있는 느낌이지? 으흐흐흐흐흐흐 와 나 진짜 몇년만에 하는거 어 뭐야 나 그치 올라갔어 어 그래 체크 아니 나 오 잠깐만 아니 왜 갑자기 춤을 추십니까 아니 왜 갑자기 올라가는거야 어 어 뭐야 내려갔어 또 갑자기 계속 계속 울리고 내리나봐 흐흐흐흐 안되는데 흐흐흑 삐흑 보即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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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아멘 무삭찜 안돼 으아악 으아악 우와 지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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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흫 간다 퀸으로 변신하러 아 진짜 세지는거야? 어 퀸인데 퀸 아아 아 아 개가 있었구나 흐흫 오오오오오 멋있어 어 자 간다 긴 변신 따다단 아 퀸으로 변신한다고? 어 끝까지 가면 내가 원하는걸로 바꿀 수 있나 봐 퀸, 록, 비샵, 나이트로 바꿀 수 있대 그냥 퀸이죠 아 진짜? 긴 변신 헐 나 이제! 지금 알려주는 게 어딨다! 아, 아니야! 이건 기본 룰인데 아, 미안 오빠가 안 알려주는 거 오, 나 몰랐어 몰랐어? 어? 차가 위험해졌다 어, 48조! 47조! 어, 진짜? 어, 바꾸기 바꾸기 이야! 또 변신하러 간다 안 돼! 저것도 그럼 퀸으로 바꿀 수 있어? 두 개 안 되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 어 진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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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re 하핌 앗 아ㅈㅡ 아 맞는데? 아 그러네. 아 이거 시간도 많은 걸로 해야겠다. 어. 아 쟤 죽었네. 얘 먹어야겠다. 아! 이겼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진짜. 에이 아쉽다. 자자 안녕. 음. 다음엔 이겨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해보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